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볼테일 아보리지널 미션을 소개합니다. 2014년에 볼테일 아보리지널 미션과 한국인들과 함께합니다. 예를 들면, 2주일에 매일 저녁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5명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가 남아있습니다. 제 가족들은 여기입니다. 제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족들과 함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에 끓여서 2일에 끓여서 저녁에 불을 끓여서 주말에 도착합니다. 겨울에 도착합니다. 겨울에 도착합니다. 겨울에 도착합니다. 정말 넓고 예쁘죠? 엄청나요. 하늘도 하늘을 가득합니다. 노란색의 눈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수 없죠. 너무 아름다워요. 1시간, 1.5분의 길을 가고 니파와로 왔습니다. 벌떼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에 있는 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찬양입니다. 파스터 로라와 헨리는 사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없습니다. 이곳은 데이클 건물입니다. 준비된 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은 불고기와 밥을 정말 좋아해요. . Since they don't have a church, let's see you worshipping in a tent before. . 한국 바베큐 제인은 교통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벼운 천은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루 일요일에 일요일에 자체를 채워주시는데요. 2월 6일 날입니다. 벌드테일에 가고 있습니다. 벌드테일에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전기행사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아서 하늘을 많이 보여 드릴게요. sky is so beautiful. clouds are artistic. The train is passing by on the way. Wait 5 minutes. The wheat has ripened and turned into a golden field. Tower is a yard of the church at the川. The green is at the front. Here's the train is inside. The green is at the front. The 짧은 날이 많았어요. The train is getting into the front. But they gather a lot of children. Pastor Laura always delivers the word of God to them. Pastor Laura always delivers the word of God to them. 한국 부엌 불고기 보니? 아주 사랑해요. 너무 귀여워요. 월시 포털이 일어났습니다. 지하ets에서 끝까지 토마토입니다. 태어나고 식당으로 It's not a little other! There are empty fields over harvest. There are a lot of cows grazing. Canadian beak is famous! We will worship in a tank in September too! 아름다운 게더링 아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춧가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10. 10. 14. 15. 15. 15. 17. 18. 19. 21. 22. 23. 23. 24. 그러나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저는 귀여운 아이를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손이 차라리 멈추고, 그리고 마치 번호에 손을 함께 한 번 한 번 가요. 모리스, 우리 많이 사랑하시고요. 백성비디오는 벌떼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mentsprochen habenре 봅니다. 우리는 이 벌떼의 목적이 계속 durer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사랑을 흘렸고 그룹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두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